안녕하세요 지금은 리돈스타 뮤비 촬영 1일차고 제가 선두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뭔가 정신이 어지러운 상태인데요 뭔가 떨리기도 하고 오늘 새로운 촬영 기법 눈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촬영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해서 너무 신기하고 오늘 한번 리돈스타 뮤비 잘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빠르게 순간이도 눈 깜빡아 디소피어를 찍었는데요 빠름 잘 찍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옷을 자켓 때도 입었었는데 살짝 90년대 스타일이고 We Don't Stop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은 촬영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혹시 그러한 이유로 지금 그걸 못 끊어져요? 헷갈리긴 하지만 오늘은 딱 구무신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고 일어나면 안무가 더 잘 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네 안무 멋있습니다 민지 형 가만히 갚아줄래? 나요? 어 이거 민지 형이랑 무산 쓰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굽혀야 되거든요. 아니 나 헤어 막아줘서 먹느냐, 헤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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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니 누가 평소에 무산 이렇게 쓰고 다녀? 아 힘들다. 저희도... 나도 무산. 아 이러면 비가 헤어 쪽으로 들어온다고. 아니 비가 어떻게 헤어로 들어와. 아니 지금 이렇게 꺾이는 거 안 보여, 이거? 아니 여기로 꺾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아 이러면 이쪽으로 오잖아. 내가 뭐 바나나 키기야? 네가 지금까지 와서 잔만지한테 네가 뭘 알아. 아니 비지 형이 좀 이렇게 오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비가 들어온다고. 아니 지금 저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 그 수업 잘 못해서 모르지? 몰라요. 앞으로 갈수록 막을 수 있는 각도가 더 넓어져.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이러면 더 많이 막을 수 있어. 아니 나는 뭔데? 너도 헤어 안 한다면! 나도 좀 말하자고. 뭐야? 머리 세팅도 안 하면서 무슨 자꾸 기를 피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좋아, 김기 정말 맛있겠다. 이야~! 맛있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방. 자 이거 소세지. 소세지 또 반찬이 감성 있죠. 오징어 너무 매운데? 뭐야 이거? 없다고? 그 형도 아닙니다. 야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매운데 지금까지? 그 형도 아닙니다. 제가 텔레포시킹인데요? 젤리. 좋아. 마 젤리. 불고기 VS 제육, 하나 둘 셋. 제육. 불고기. 왜요? 엄마 VS 아빠, 하나 둘 셋. 아 난 못 골라, 진짜 못 골라. 그건 좀. 나 진짜 좋아. 자 그러면? 제육이지 고기는. 왜요? 그냥 불고기는 좀 뭔가 착한 맛이네, 제육은 좀 뭔가 강렬한 맛이지. 형은 매운 거 못 먹잖아. 응? 형은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매콤하냐. 매콤. 맵고 달콤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맞는 거 같기도 한데 그 둘의 합성은 아니야. 스테이크 VS 구이. 하나 둘 셋, 스테이크. 왜요? 왜요? 난 그냥 삼겹살 같은 고기가 딱 좋아. 고구마 VS 감자, 하나 둘 셋. 고구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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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초콜릿 고구마지. 근데 요리에 들어갔을 때는 감자. 그런 점 아니네. 나 닭갈비에 고구마 제일 싫어. 왜? 고구마 안 어울리지 않아? 그게 진짜 맛있는데. 닭갈비 VS 찜닭, 하나 둘 셋. 찜닭. 닭갈비. 아 저희는 맞는 게 없어요. 너랑 나 잘 안 맞아. 그 일단 음식 취향이 맞을 수가 없어. 맞대. 근데 뭐 중요합니까. 각자 맛있는 거 잘 먹고 살면 되잖아. 어? 맞아. 방금 왜 애교부렸어? 맞아. 왜 애교부렸어? 맞아. 너 왜 형한테 애교부려. 오겹살 VS 삼겹살. 하나 둘 셋. 오겹살. 초콘 오겹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껍데기가. 사실 삼겹살은 4겹살입니다. 껍데기가 맛있는 거야. 껍데기가 맛있긴 해. 아니 그. 삼겹살은 4겹살인데. 껍질 밑에 있는 지방까지 포함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팔하는 숫자를 안 좋아해서 삼겹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겹살은 삼겹살에 한 친만 더 섞은 물겹살이던데. 진짜? 4겹살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야 연습생 때 생각 너무 많은데. 아 우리 옛날에 월평 의상 막 사러 다니고. 첫월 평 때 제가 보컬 1등을 했습니다. 진짜? 저요? 잘 만했어. 네. 제가 첫월 평 때 메인보컬 두 명 이겼고요. 랩으로 꼴등 했죠. 진짜요? 그 다음 월평 때 이제 이해찬이 랩 1등. 그 다음 2등이 이해찬 노래. 그 다음 3등이 이해찬 춤. 이야. 올라온다였네.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김민재 노래. 네. 저 방금 이제 단체로 멤버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고. 하루 주물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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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딥하면서 약간. 멋있게 제스처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씬이 많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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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아 하고. 우야. 막. 입술만 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새로웠습니다. 이런 장면도 처음에 봤고. 그냥 카메라 쳐다보고. 이름 찾은 것도 했습니다. 1, 2, 3, 4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1, 2, 3, 4 야야야야야야야 제자리에서 뛰어! 야야야야야 예수님 씨스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단 다 맞아 ㅎ 나 못 보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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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올라가서 이제 짱 맞춰가지고 짱 짱 짱 짱 짱! 다른 느낌의 촬영을 했습니다. 무서운 고증이 심한 우리 세은이와 저에게는 살짝 쉽지 않은 촬영이었고요. 이제 단체 촬영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간이 계셨죠? 아 하죠. 세은아 나와 내 차례요. 아니 왜 나한테 차례요. 나한테는 너무 편해요. 너 나와. 너 또 차례요. 오! 역시 세은이 착하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랑 이제 나머지 준비 외 6명은 1차 뮤비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실내라고 하는데 자 이끼 보이시죠. 2일차도 파이팅. 바이 바이. 1일차 엔딩. 수민재. 수민재의 조합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와. 저희 또 내일 일찍 끝나거든요. 맞아요. 일찍 끝나고. 내일도 이동 한번 해보시죠. 뒤에 멜러를 조심합니다. 대박이 뜻이고요. 컨디션 좋습니다. 어제 엔딩이에요. 오늘 오프닝까지 수민재가 한번 열심히 달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쿵 때도 그렇고 이 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스처가 또 이게 또 나왔는데 이거를 쿵 때도 썼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점점 많이 쓰니까 다음에 그거 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도 시그니처처럼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시그니처. 느낌이 좋네요. 1차. 아.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 지그 앵글이 진짜 멋있어요. 아 이 모니터 그대로 보이고 싶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 아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만 보네. 네. 오늘. 네. 오늘. 3절. 2절. We don't stop 찍었는데요. 안무 너무 멋있고. 저희 모니터링 하면서도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세트 보면 저희 뭐 CCTV로 입고. 저희 옷이랑 완전. 약간 찰떡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마음에 들고. 이제 제 마지막에. 약간 도깨비처럼. 몸 돌리는 동작이 있는데. 잘 끝난 것 같아서. 그렇고. 이제는. 저랑 민지 형이랑 수민이 형이. 빨리 끝나가지고. 먼저. 아쉽게도. 먼저 퇴근을 하는데. 이제 멤버들. 너무 많이 고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슬프고. 잘. 가겠습니다. 내일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점심 맛있게 먹자.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비하인드가 왜 비하인드인 줄 알아? 왜?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하인드가 된대. 요거 뭔 말이야? 말 그대로 비가 하인드가 된대. 좋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이 왜 나는 줄 알아? 네. 정훈이라는 한 옛날에. 왕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자기 부하들한테.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대. 그래서 좋습니다. 하니까. 부하들 다 좋습니다를 쓰게 된 거야. 그게 지금 2024년까지 이어지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하철은 도깨비집도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이 됐네요.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에 묻는 게 있어요.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뜯어온 겁니다. 제가 뜯진 않았고요. 조심히.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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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트도 촬영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유주은이 첫 벌스 벌스 나 가만히 서서 하는感じ 랩디 끝나고 나오는 벌스 파트인데 Hey what you want, 기분 잘하나 저러 하나랑 Hey what you want, 기분 잘하나 저러 하나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1차 뮤직비디오 촬영에 저랑 세연이랑 진식이가 마지막 신인데 방금 세연이가 촬영하고 봤는데 방금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회사 직원분들이랑 얘기했는데 세연이가 진짜 잘 생겨뒀어요 더플레이어 때랑 비교하면 얼굴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랑 세연이가 그게 좀 있대요 얼굴이 좀 달라졌대요 세연이는 약간 정도인데 좀 나는 어떻게 바뀌었지? 나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동글동글해야돼 그래서 이게 아마 얼박샷이 있을 거니까 궁금하네요 자 이제 저의 2일차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 오늘 예상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가가지고 이제 자고 저녁도 먹고 약을 먹겠습니다 안녕 방금까지 너무 푹시다와가지고 지금 뮤비 촬영 현장의 기억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잘해야죠고요 너 어쩌겠어요 개인 컷 찍는데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저는 이렇게 드디어 2일차 뮤비 뮤비 촬영을 끝내고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석을 다했으니까 칭찬하고 3일차도 찍어야 되니까 쉬러 가보겠습니다 3일차도 파이팅 2일차 수고했고 안녕 안녕 아 오늘 햇빛이 새구만 오늘 3일차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3일 찍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막상 오다보니까 하루가 약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엄청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어디랑 놀러 가는거면 어디든 다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추우니까 바다보다는 태국으로 가야돼요 태국은 언제나 항상 덥거든요 그래서 아 그리고 특히 태국에는 섬이랑 바다가 엄청 예뻐요 막 물이 엄청 파랗고 맑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섬 가봤는데 어디랑 같이 가보면 진짜 완전 낭만 있고 로맨틱할 것 같아요 안녕 되게 미국에 나오는 주택 같고요 이게 아마 인트로 때 쓰이는 씬일 거거든요 되게 되게 화창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도우스타 미틀 동안 찍으면서랑은 좀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되게 귀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제 솔로 파트를 찍고 있습니다 제 솔로 파트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1일차, 2일차 때는 어 이제 다른 멤버들 위주로 되게 많이 찍었고 오늘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제 씬이 좀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는 잘하니까 안 떨립니다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스무살이니까 스무살이니까 오 뭐야 여긴 제 집입니다 딱 보시면요 문이 이렇게 안에 있고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을게요 오 뭐야 저는 이제 문 두드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로데아이겠죠? 아 생각보다 힘드네요 자 짜잔 우편함? 우편통? 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디가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아 여기에 이제 딱 저장될 거예요 오 오 안됐다 자 저는 이렇게 저희 집 소개를 해봤는데요 두 군데밖에 못했긴 했지만 딴 데는 이제 다 이제 쇼품 찍고 있고 사진 촬영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 집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짜잔 짜잔 그러면 머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We don't stop, man 헌보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냥 그 뭐지? 헌보이? 초등학생 전 유치원 오 유치원 학생들끼리 노는 그런 도시인 줄 알았다고? 어 놀이터 오 놀이터인 줄 알았어 약간 약간 씻어도 있어 근데 보니까 약간 콤보이 같아요 약간 콤보이 같아요 옛 사이드로 나는 나는 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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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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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형 지금 비하인드 찍고 있잖아요 놀이들 저는 약간 저도 약간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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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지 형은 좀 신났습니다 새벽 때부터 계속 웃으면서 일어나고 저 메이크업 받을게요 이랬어요 다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리 민지 형 덕분에 다들 텐션도 올라가고 아까 아침에 숨길 때 막 렛츠고 렛츠고 아악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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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피해 나왔어 역시 리더의 역할 시작이 근무였고요 오늘 또 3일 차기 때문에 다들 좀 피곤할까 봐 제가 열심히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역시 렛츠고 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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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итог punk 방금 막 개인씬을 끝낸 셰수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찍으면서 뭔가 전보다는 조금 3č 덜 이용해서 좀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풀려서 잘 나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따로 모니터링 아직 못했는데 잘 했을 거라 믿습니다 청바지 몇도인 거 스티커 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청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진짜 안 떼져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04년생이지만 옛날 래퍼들의 뮤비를 많이 봤어요. 2000년대, 90년대 그런 래퍼분들의 영상을 많이 봤어가지고 이런 세트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의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산 뒤에서 이렇게 랩하면서 소울 넘치시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어가지고 뭔가 그 세트장 느낌 나서 굉장히 추억을 돕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쌓이는 걸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3일 동안 저의 뮤비를 정말 멋있고 이쁘게 찍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싸이코스였습니다. 둘, 셋! 또 뵙겠습니다. 끝. 뮤비 채널이 끝났습니다. We don't stop. 공개. 기대 많이 해주세요. We don'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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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stop.